안녕하세요. 오데이룸의 제이입니다. 오늘도 제이룸에 오신 걸 너무 환영하고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병이나 혹은 재활용될 유리병, 어떤 병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안 쓰는 유리병을 업사이클링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마요네즈 병을 이용했는데요. 이 마요네즈 병이 어차피 다 먹고 나면 재활용으로 버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남은 유리병을 가지고 이렇게 귀엽고 분위기가 절로 나는 아이템을 만들어봤습니다. 정말 작은 아이템인데 방 분위기가 되게 감성적으로 변한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의 평매듭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매듭 짓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전혀 없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제이와 함께 DIY 아이템 만들어 볼게요. 사용하지 않는 병을 준비해 주세요. 준비한 6mm 고무줄로 유리병 목둘레를 재고 묶어줍니다. 3mm 마카라메 코드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유리병의 길이를 체크하고 4배의 길이로 잘라줍니다. 고무줄에 코드를 반으로 접어 매듭 지어주세요. 코드를 채운 후에 병에 씌워줍니다. 고무줄 탄력으로 씌우기도 벗기기도 쉬워요. 느슨한 코드들은 아래로 당겨 정리해 주세요. 정리 후에 공간을 더 촘촘히 채워주세요. 빈 공간이 보이면 코드를 더 추가해 매듭 짓습니다. 유리병 목둘레에 맞춰서 저는 총 22개의 코드를 사용했어요. 4개의 코드를 잡고 평매듭을 시작합니다.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매듭을 지어야 평매듭 한 개가 만들어져요. 4개의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쭉 한 바퀴를 같은 방식으로 매듭 지어주세요. 이번엔 2개의 평매듭에서 가운데 4개의 코드를 잡아줍니다. 2cm 가량 떨어져 평매듭을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한 바퀴 돌려주세요. 다시 또 평매듭의 사이에서 4개의 코드를 clique 그래요. 평매듭을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평매듭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평매듭을 만듭니다 대략 원하는 길이로 남은 코드를 잘라내주세요 고양이 헤어 브러쉬를 이용해서 아래쪽 코드를 풀어줍니다 애완용품샵에서 산 브러쉬인데 마크라메용으로 너무 좋아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허벅지에 올려놓고 빗질하는 게 편해요 풀어진 면사를 마무리로 다듬어 정리합니다 벗기기가 쉬워서 세척하기에도 좋겠죠?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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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3초 영상을 통해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셨다면 댓글에다가 후기를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제2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